꽃샘추위 꽃샘추위에 가락이 세우면 따뜻한 손마저 잡고 특별한 산책을 합니다 꽃샘추위에 몸 향기 풍겨나는 나무 아래 앉아 테이크아웃 연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무슨 소리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리딩마치 소리 나는 어느새 그는 나를 축복하되어 화두에 연핑크 꽃빛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검은 머리 밥볼이 되도록 살자고 약속하였지 다가오는 특별한 봄날 행복한 소리 들어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